한쓰힐 이라는 용어를 전 처음 들었는데 요 댓글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뭐 팔자주름 얘기를 뭐 한쓰힐 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지방읍입을 해라 나는 슈링크 울세라 리프테라 뭐 다 해고 만족되고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뭐 어떤 분은 가성비 떨어진다 뭐 지방읍도 했는데 흐물흐물해지고 모양 이상해지고 실도 넣어봤는데 답없다 거상이 답인 듯 뭐 이렇게 글 써주신 분도 그렇고 사실 정답 없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쓰힐은 유튜브에 올리는 해당 병원 원장님이 자칭 팔자 부분을 부위를 놓고 본인 입으로 자기는 한쓰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명칭을 만든 거고요 인터넷 검색해도 안 나오고 전문용어도 아니고 병원 필러 시술 위주로 하시는 병원이고 심도 있는 보형물 윤곽 등 외과적인 수술을 할 수 없는 곳이고요 수술적인 시술적인 부분은 길게 못 간다는 게 중요하고요 외과적인 게 부담된다면 시술을 해도 되지만 최종적인 것은 가성비용 측면에서 외과적인 부분을 넘게 된다는 점은 시술은 딱 한두 포인트만 잡아주고 그 외에는 외과적인 게 비용과 시간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것 같고요 시술적인 적 부분은 자기 만족이 큰 심리적 부분에서 특정 기간이 기나면 계속 시술해져야 되는 부분에서 일반인들은 당장 보여지는 면에서 기뻐하지만 시간 지나면 결국 원점인데 좀 더 본인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공부를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글은 잘 써주신 것 같아요 정리 잘 해주신 것 같고 맞아요 뭐 시술이 맞냐 수술이 맞냐 뭐 다 케바케예요 그거를 뭐 일반적인 얘기라고 뭐 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그런 질문의 계속적인 연속인 것 같아요 아까 의대생이 써놓은 거에서 이것도 한번 좀 같이 곱씹어 볼 만한데 이거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정갈하게 떨어지지 않아 확률을 논할 수밖에 없는 의료의 영역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다 싶으면 의사 탓이고 결과를 판단하는 것도 결국은 의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환자의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동충하초 먹고 암에서 나섰다 그럼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해 드릴게요 당뇨 아시죠? 당뇨 제가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당뇨가 치료가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학교에 있을 때인데 내과에 당뇨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당뇨 선생님이 한 환자를 한 20년 넘게 보셨던 분이 환자분이 있으셨대요 뭐 20년 동안 혈당 조절해 주는 게 당뇨 의사의 역할이니까 근데 형당을 잘 조절하시고 이러고 지내셨는데 어느 날 안 오시더래요 그러다가 1년 정도 좀 안 돼서 갑자기 응급실로 실러 들어오셔서 왜 그동안 안 오셨어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그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20년을 병원을 다녀도 낫지를 않으니 자기는 맨날 병원만 다니고 답답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스포츠 신문을 봤는데 어떤 분이 지내를 삶아 먹고서 당뇨가 완치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기사를 봤다 그래서 지내 가루를 먹고 약을 다 끊었다 처음에 지내 가루를 먹으니까 좋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낫은 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응급실로 실려오게 됐네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옛날에 올 초에 그런 일이 있었죠 개그맨이셨던 분, 가수하셨던 분 동물 구충제? 개 구충제였나요? 그거 먹고 폐암이 완치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결국은 아니다라고 나중에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린 너무 간절한 거죠 우린 너무 간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경험이 나한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바람이 있죠 누군가의 경험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고 첫 번째 그냥 그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경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경험이다 해도 그 사람이 지내만 먹었을까? 뭐 다른 것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 요소들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환자가 지내라고 느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이게 지금 갱월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사를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왜 불신할까요? 본인을 위해서 누구보다 힘써서 애써서 노력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의사인데 왜 의사를 불신하고 인터넷 종교에 빠져들까요? 유튜브에 쳐보세요 네버 구글 유어 심텀이라고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영상이 있죠 의사들은 아프면 아니 환자들은 아프면 자기의 증상을 검색을 한다고요 구글에 대고 근데 그러지 말아라 라는 노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느낌들이 우리한테 계속 난무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ест